흰색 타이틀을 입어내요 어두운이.. 어두운이 날때까라 어두운이 날때까라 어두운이 날때까라 아.. 카운이 되죠? 카운이 되죠 카운이 되네요 저기서 세 명이 다 주무신다고요? 일본에서는 아빠와 엄마 사이에서 아들이 자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?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애기가 어렸을 때 꽃 1명은 없죠? 무근형이 진짜 좋아하시는데요? 아.. 진짜 좋아하셨어요 회의하셨어요 흐에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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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명이라고 하는 애에 없어지지 혜에.. 혜에.. 흐에.. 이상한데요 이건 남아.. 아들 덕분에 우리가 이런 데서도 잘 모르겠네, 잘 모르겠네. 不思議だな. 이야... こんな... ことある? ない. ない. ないかもね. ありがとう. あるようにしようよ. そうだね. 聞けて頑張れ. 良かった良かった. でも来れて. 来れて良かった. 無事にね. 1日長かった. 1日長かった. 移動... ああ! 아까 애교쟁이시네. 아버지는 애교쟁이시네. 予指いも少し違 Him aggravいます。 pressure trouble 気づいizationsきありません。 お moveを暴走するのはあまり言えないのです。 私たちは父親がこうなっていません。 就泊正や金子amos küですね。 父親はあなたでは言うことを愛することは가並べられません。 愛してなく愛してくれていません。 それ Easterマングではないことがあったからここから堂 executive ter年育成の言葉がありません。 彼女はあなたは親を引便させず、 깜짝 놀랐어요 오랜만에 만나니까 좋았죠? 네 와 여기가 집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침에 장어 약간 일본 스타일인데요 일본 스타일 일본에서 가져오신 거예요? 네 엄마가 아 아침에 밥을 먹으면 힘이 없어서 아침에 밥을 먹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엄마 마음이 이해해요 우리 엄마랑 똑같다 아들한테 아침상 차려주고 싶으셔가지고 일본 가정식 나도 또 된장국이랑 미소스 네 미소스 엄마 밥이 오랜만에 먹을 거라서 엄마 밥이다 엄마 밥 진짜 맛있겠다 진짜 오랜만에 먹으니까 이렇게 먹죠? 이게 나또예요 제일 맛있죠? 잠깐만 이게 나또가 진짜 나또 힘이 진짜 필요할 때가 있죠? 그럼요 저의 고향 맛? 일본 맛 처음으로 일본 사람 같아요 나또을 밥 위에 얹어서 저렇게 먹는 거예요? 네 일본은 그렇게 먹어요 네 저도 나또을 엄청 좋아해서 일본 공연에 가면 켄타 어머니가 항상 챙겨주세요 아 나또을? 켄타 나또 넌 나또 아 아 아직 얘기했어 아직 얘기 진짜 저거 내 고유는 내 표정 넌 난 소리 나니? 네 이게 일본 사람들 되게 좋아요 리 리 이번엔 제가 서비스로 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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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에 가면 다 이렇게 막 들고 가요 근데 왜 그러는데 그러지 않아요? 한국에 가면 김 사 김 김 네 한국 김이 정말 좋습니다 우리 엄마랑 똑같다 감사합니다 저렇게 팬들이 알아보면 어때요?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부모님이 부딪다 할 것 같아요 네 저는 전신이 없었는데 네 옆에서 사진 찍고 있었더라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네네 제이비제이 6명 있을 땐 다 아 누군지 알거든요 네 근데 혼자 있을 때는 아 그치 맞아 그쵸 진짜 팬들인 거야 저분들은 와 어머니 부득한 표정 와 아빠가 표정이 지금 그런데 아나 네 켄타는 한국에서 꽃을 열어드고 싶었다는 생각 그치 그치 주에서 한국에 grass이 좋게 말했다고 생각했다라는 생각 이렇게 그래서 하나만 하나에 泣이 너무 그러니까요 그치대에서 그래서 지금 정말 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やってほしいです。